땅땅땅땅땅땅 왜 안돼? 자라. 자라를 안하고. 땅에 젤리콩을 심었는데 자라나지가 않습니다. 막 땅이 다 갈라져 있어요. 지속적으로 이어지고 있는 가뭄 탓인 것 같은데요. 하... 하늘에서 비가 내리지 않는 걸까요? 안돼, 안돼. 허팝이 하늘에 로켓을 쏴서 비가 내리도록 해보겠습니다. 로켓. 그렇다면 여기 있는 필살 필름탄을 하늘에 쏴서 비가 내리도록 해보겠습니다. 스프링... 떼이! 오! 으잇! 안 돼! 오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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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늘에서 비가 내리게 하기 위해서 필름탄을 하늘에 쏘았지만 아무런 이상이 없어요. 아무래도 양이 부족했던 것 같은데요. 그래서 이번에는 대량으로 필름탄을 하늘에 쏘아 보겠습니다. 하늘에서 약간의 변화가 생겨서 비가 내리지 않을까요?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. 찜께봐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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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찜껏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이거 성공인가 실패인가? 비록 하늘에서 물로 된 비는 내리지 않았지만 필름비가 내렸습니다. 성공! 성공! 벌써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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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글자막 by 한효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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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